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찬해자 입니다 또 아침이 밝아 왔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또 오전 달려보는 겁니다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겠죠 제가 쭉 보니까 부지런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대표적인 분이 우리 산봉구원님 같은 분들 상당히 부지런 하더라구요 카페 운영하시다 보니까 로스팅한다고 일찍 일어나시는 것 같은데 항상 늘 부지런 그런 모습에 제가 항상 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일이라 하더라도 부지런한다는게 쉬운게 아니거든요 일찍 일어나셔서 사업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 사업 잘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매일 또 댓글 달아주시면 또 1등으로 우리 참회님 같은 분도 상당히 부지런 하시구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히 또 몸까지 상하면서 까지 막 이렇게 너무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괜히 몸이 중요한 거니까 건강이 중요한 거니까 간혹 보니까 또 혹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에요 너무 막 1등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하여튼 그 열정과 그 노력은 최고입니다 최고 제가 오히려 존경을 할 뿐이에요 저보다 더 부지런한 분들이 많다는 걸 저도 하루하루 이렇게 보면서 또 깨우치는 바가 크다는 거죠 하여튼 열심히 삽시다 열심히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에서 인생의 후회를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그 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항상 살아가다 보니까 늘 그 후회를 하더라고 뭐 하면 후회하고 후회하고 될 수 있으면 후회를 좀 줄여야겠더라구요 첫번째는 도망칠수록 괴로워진다 그 대부분의 문제는 여러분의 두려움에 비해서 별것 아닌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맛 부딪쳐라 맛 부딪쳐라 한번 부딪쳐보라는 거예요 맞서 싸워봐라 뭐 그런 거죠 도망치지 말고 도망칠수록 괴로워지니까 일단 덤벼든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되지만요 도망친 문제는 더 힘이 커져 가지고 결국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합니다 두번째는 남이 되어 나를 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남의 문제는 잘 찾아내면서 정작 자신의 문제는 잘 찾지를 못하더라구요 만약에 나에게 골칫거리가 생겼다면은 잠시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높은 곳에서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내려다 보는 거예요 내려다 보는 겁니다 내 친구에게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줄지 내 지인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은 어떤 도움을 줄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또 답이 있더라 그런 거죠 세번째는 내일 결정해도 늦지 않다 그런 겁니다 이 조급함과 성급함은 언제나 일을 그르친다고 하죠 아무리 급해 보이는 일이라도 하루 이틀 미룬다고 그 결과가 확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겁니다 삶은 그렇게 촉박하지 않으며 세상은 그렇게 재빠르지가 않습니다 조급함이야말로 후회를 부르는 그 지름길입니다 이 지름길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자 그런 겁니다 네번째는 뭐냐 꾸준함이 재능입니다 꾸준함 우리가 다 꾸준하잖아 저도 솔직히 꾸준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 재능이에요 여러분 별거 없어요 이 재능이 태어난 능력이라면은 꾸준함은 후천적인 능력입니다 저도 후천적인 것 같아요 그 재능은 한때의 성공을 이루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정작 그 인생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꾸준함이더라 얼마나 크게 이루었느냐 보다는 얼마나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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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었느냐가 인생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꾸준하게 할게요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하세요 뭐 투자하든 공부든 일이든 운동이든 꾸준하게 알겠죠 꾸준함이 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러면은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좋아 진짜 애증의 삼성전자죠 좋아하면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해야할지 말해야할지 지금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삼성전자가 일부 가전제품에 비해서 30% 할인을 한다네요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 삼성은 20일부터 코리아 세일 페스타 특별 세일을 추가한다네요 추가 실시한다 이달 1일부터 선국 삼성스토어에서 진행하던 할인 행사를 온라인 사이트인 삼성닷컴으로 확대하면서 할인율 30%입니다 이때 사야돼 이때 사는 겁니다 30%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제품이 뭐냐 세탁기 에어컨 식기 세척기 공기청정기 등 인기 비스퍼크 가전하구요 TV 게이밍 모니터 등 총 6개 분명입니다 이런게 모델이고 TV 게이밍 모니터 등 총 6개 분명 여력이 모델이겠죠 하여튼 기준가 대비 30% 싸게 살 수 있고 삼성닷컴에서 냉장고 세탁기 등 2개 분명 이상을 동시에 구매를 하면은 기준가 대비 최대 47%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오는 30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해요 삼성 관계자는 올 한해 보내주신 고객들의 큰 사랑과 성원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가지고 특별히 준비한 행사라고 합니다 삼성의 이번 특별 할인은 LG전자의 29% 할인 행사를 하루 앞두고 나왔는데 LG는 LG 트윈스의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기념을 해가지고 21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동안 온라인 브랜드숍에서 주요 가전제품을 한정 수량으로 29%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18일 판매한 LG 트윈스 챔피언 에디션 스탠바이 미 한정판은 9분 만에 완판이 됐답니다 9분 만에 완판이 됐다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아이폰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지금 보니까 또 애플의 한국 홀대가 끝났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국내 애플 팬들의 기대감이 커졌다고 하고 또 애플 스토어 수가 동아시아 국가 중 세 번째로 올라설 전망이라고 하네요 그 소문만 보성했던 애플 스토어의 국내 여섯 일곱 번째 매장의 개장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럽니다 애플 코리아는 새 지점으로 추정되는 애플 스토어를 포함한 채용을 시작했다고 해요 홈페이지에 보면 13개 부분에서 직무 채용이 시작되는데 이 중에 11개 채용 직무가 애플 스토어 관련 직무인 애플의 리테일이네요 리테일 리테일인데 특히 매장의 관리자격인 스토어 리더랑 제품 수리를 담당하는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그리고 지니어스 그리고 애플 스토어 고객 안내 직원인 스페셜리스트 등의 직무 채용이 열리면서 국내 새 애플스토어 개장 임박에 대한 기대감이 퍼졌고 현재 준비적인 하남점 홍대점에 그 직원의 채용을 본격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어요 이날 시작된 채용에서 직원 지점 직원이 아니라 지원 지점으로 서울의 서부점 동부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를 두고 애플의 새 국내 매장이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애플스토어 추가 매장은 꾸준히 거론되었던데 현재 국내 애플스토어는 5개 지점이 운영 중이더라구요 애플의 6, 7번째 매장으로 줄곧 홍대점하고 하남 스타필드점이 유력한 것으로 지목이 됐고 이번 채용이 서울 서부점하고 동부점이 포함되면서 개장이 본격적으로 가셔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마포구 홍익대 근처에 애플스토어 추정되는 매장이 관심을 끌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니까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인 한 매장이 공개된 바가 있어요 이용자들은 애플스토어의 매장 분위기랑 흡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애플스토어 홍대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애플스토어가 7개로 늘어날 경우 7개로 늘어날 경우는 애플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서 한국의 중요도가 올라간다는 평가도 있고 동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애플스토어가 많은 국가가 되기 때문이겠죠 현재는 중국이 45곳 일본은 10곳 홍콩 6개 순으로 매장 수가 많은데요 한국의 7번째 매장이 개장되면 홍콩을 따돌리고 3위로 올라선다고 합니다 올랐습니다 중국은 엄청 많네요 이처럼 애플이 국내 시장에 대한 관심을 점차 키우는 데는 국내 팬들의 열렬한 애플 사랑에 한몫을 하는 것 같고 신작 아이폰이 출시될 때마다 매번 흥행 기록을 갈아치울 만큼 삼성이 텃밭인 국내에서 애플 인기가 꾸준히 커지고 있긴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아이폰 15도 전작 대비 대박쳤다고 하는데 시장조사업체에 보니까 지난 13일 국내 출시된 아이폰 15 시리즈랑 첫 4주간 총 판매량 보니까 지난해 아이폰 14 시리즈의 동기간 판매량보다 41.9% 증가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특히 고가 모델이 흥행을 견인하는 것 같아요 출고가 190만원짜리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전작 대비 42.3% 그리고 135만원짜리 아이폰 15 플러스가 전작보다 28.2% 각각 판매량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네요 매번 아이폰 1,2차 출시국에서 제외됐던 한국 홀데도 끝나는 것 아니냐 그런 기대감도 있는데 애플은 지난 8년간 국내 시장에 한 번도 1차 출시를 한 적이 없어요 글로벌 시장 가운데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다음 아이폰 16 시리즈 출시부터는 1,2차 출시국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1,2차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이게 삼성을 위협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경계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아이폰이 또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좋은 게 있어 결국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겁내에 팔린다는 거죠 또 디스플레이가 하여튼 뭐 잘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잘 팔려가지고 또 삼성도 실장 내고 삼성도 분발해야죠 당연히 분발해 가지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또 삼성전자가 2028년까지 파운드리 사업에서 AI 침 매출 비중을 50%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린답니다 50%로 끌어올린다고 하는데 이 테크 기업들의 AI 반도체 위탁 생산 주문이 급증할 것으로 현재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하죠 20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의 올해 응용처별 매출 비중은 모바일용 칩이 54%랍니다 AI 서버랑 데이터 센터 등 고성능 컴퓨팅 HPC가 19%고요 자율주행 칩이 포함된 자동차는 11%입니다 28년 매출의 포트폴리오는 확 바뀔 것 같아요 삼성은 모바일 비중을 30% 초반으로 낮추고요 HBC 그 비중을 32% 자동차는 한 14% 정도로 키울 계획이라고 해요 28년 외부의 고객사도 올해 한 2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고 2시간 정도 실시간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는 실적 설명회를 들으면 이 보도자료만 봐서는 알기 힘든 회사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죠 각 사업부를 대표해서 나온 이번에 발언 수위나 길이나 어조 그리고 많이 쓰는 단어 등을 통해서라는데 지난달 31일 삼성의 3분기 실적 설명에서 단연 관심을 끈 인물이 파운드리 사업부의 정기봉 부사장이랍니다 정기봉 부사장 그는 강한 연간 성장 등 좀처럼 쓰지 않았던 단어를 활용했고 명성과 영향이 커지고 있다 자신감도 대비치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인공기능 AA 반도체 고객의 주문이 쏟아지면서 분기 최대 수준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1 반도체 업계에 따르니까 현재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주요 고객은 삼성전자 시스템 LS업 사업부죠 그리고 퀄컴 등 스마트폰용 칩을 설계하는 팻립스들이에요 삼성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용의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기 때문인데 올해 전망치 기준 모바일용 칩 매출 비중은 54%에 달하네요 이렇게 매출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는데 이 편식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모바일용 대비 칩 사이즈가 큰 AI HPC 칩하고 자율주행 저용 칩 생산 경험과 그런 실적을 경쟁사 대비 많이 쌓지 못했다고 합니다 AI 자율주행 반도체 관련 대형 주문이 TSMC로 넘어갔고 이로 인해서 점유율 격차는 커졌다고 하죠 최근에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부에도 AI 반도체 위탁 생산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AI 서버나 데이터 센터용 그래픽 처리 장치, GPU, CPU 등인데 삼성전자가 2020년 NVIDIA의 암페어 아키텍처 기반의 GPU를 수조한 이후 끊어졌던 대형 HPC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이야기에요 대표적인 사례가 세계 2위의 CPU 업체이죠 인텔의 경쟁사인 미국의 AMG인데 외신에 따르니까 AMG는 서버용 차세대 CPU를 삼성의 4nm 파운드리 공정에서 양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고 삼성의 4nm 파운드리 수율이 TSMC 하고 대등한 70% 수준까지 올라간 덕분이죠 TSMC 대체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대형 테크 기업이 자체적으로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분위기도 영향을 줬고 이들 기업은 공장이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파운드리 업계에 생산을 맡겨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공개한 AI 반도체는 TSMC의 5nm 공정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차후에는 삼성전자가 따낼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펜립스 입장에서도 TSMC의 의존도를 가능한 낮추는게 가격 협상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HBC 매출 비중은 2023년 19%에서 28년은 32% 자동차 칩 비중은 같은 기간 11%에서 14%로 올릴 계획이죠 대신 모바일 비중은 30% 초반까지 낮출 방침이고 이 고객에게 팔 수 있는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그 동시에 이 고부가 가치칩 생산을 늘리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초미세 공정 기술력인데 AI용 고성능과 저전력 고효율 칩 생산을 위해서는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삼성은 3nm 이하의 최첨단 공정의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AI 반도체 고객사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게이트 올어라운드로 불리는 첨단 공정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 그럼 평가가 오세요 삼성은 2nm 공정과 관련해서는 2026년부터 자동차나 HPC용 칩 생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7년에는 꿈의 공정으로 불리는 1.4nm 공정을 공개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AI 칩 하여튼 파운드리 쪽이 잘 돼가지고 TSMC랑 한번 제대로 된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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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